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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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어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부랴부랴 준비한 컨셉은요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저희가 어쩌다보니까 그 커플룩에다가 신발 혹시 그 발렌시아가 맞죠? 아 이것도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아무튼 저희가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하러 갑시다 아 밥부터? 데이트는 원래 밥부터가 좋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 미쳤다 살면서 언제 패러리 한번 타봐 집에서 남자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소리 들었지? 두정동이랑 친구들으로 봐라 아이폰은 원래 채팅창에 원호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원호 0828 사인 우리집에 버려두고 갔다가 걸렸다 아니 근데 그 미친새끼는 진짜 또라이 새끼는 게 힘들어 제가 오늘 있잖아 급하게 나오느라 샤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나랑 집에 가서 샤워를 안 하는데 땅바닥에 내 사인이 내가 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이한테 사인해준 적 있었나? 그래서 저어나 적혀있더라 일단 그 형 손절합니다 걔도 참 스트리머들이 건강이 안 좋아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아 형은 괜찮아? 아니 나는 지금 매우 상대 좋아요 나 임금채벌로 4인치도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진짜 우띄어보라니 어 인! 임금채벌은 제 방에서 언급 금! 금지입니다 채! 채할 것 같아요 벌! 불알이 떨리니 아잉! 가볼까? 방송을 심지어 한 개도 아니라 두 개나 켜고 가는 게 좀 쪽팔리기는 하고 아잉! 그런 거 없어 아 우린 일류지? 이긴 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리고 왔는데 사람들 있어도 상관 없으시면 내년자리 앉아서 많이 만쪽으로 드릴게요 어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좀 저희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아 저는 당당해서 괜찮아요 아 저는 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안쪽으로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이상한 방송하는 사람인 줄 알아 괜찮지? 아니 안 그래도 직원들이 알아보고 아 이 형을요? 네 아 유명하죠 요즘 월쿨이죠 엄청 다른 의미야 형 지금 나 찍고 있는 거야 혹시? 어 나도 반대편 찍을까? 남자친구 그거 해가지고 어 서로 서로 찍어주시죠 서로 찍어주는 아하 하하 형 오늘 머리 좀 이쁘네 음 약간 웨트 느낌으로 웨트 느낌? 젖었네 많이 뭐 먹을까 형? 맛있는 거 먹어야지 형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어 오늘 사주는 거야? 아니야 더치페이지 제가 생각대 좀 가지고 올게요 아 네 가져오세요 근데 제가 방송하고 있을까 아 예 아 두개 아님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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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는 하셨어요 다들? 다들 식사는 하셔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야 미친 새끼야 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아 아 여러분도 배우고 배우시는 게 좋아요 데이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파체를 하나 이렇게 이쁘게 얹어줍니다 오케이 혹시 마늘 먹니? 이거 물어봐주는 센스 마늘 안 먹어 오케이 알았어 쌈장은 위에다 얹어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아 쌈장과 하트를 만들어야 미술이 필요하거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성분들은 세심한 걸 좋아해요 쌈장으로 하트를 어떻게 만들 이게 왜 하트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하트 모양보다는 진짜 심장 하트 심장 모양에 가깝거든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고기 한 점 여기서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해 이 고기가 제일 이쁘다 사실 필살 포인트는 아 아 지금 남았어 일로와 뭐 뭐 해야 돼 왜왜 왜왜 니 매력한 스포 둘 형 쏠책 없네 아 일로와 일로와 아까 끝까지 넣어줘야돼돼 이게 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지수랑 민정이랑 수현이 꼬셨거든 아직도 열나가 고개 먹을때마다 니 생각 난다고 형 이게 정말 편의신나나요 어이형 아uyorsun? 네네 camino 그럼 혹시 제가 쌈을 한 번 싸드려도 될까요? 그런 거 진짜 너무... 아, 네. 매력을 하나 놓고... 아, 깜짝이야. 잘생겼어요. 저거 근데 내시겠지? 내야지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더치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. 아니, 한 림 먹었잖아, 그중에. 아, 이거 맛있다. 아, 더치팬 까먹으시네요. 그냥 해보세요. 파절인지 뭔지... 잠깐, 누구 팬이에요? 나가세요. 죄송합니다. 야, 오세요, 어디오세요. 당신, 어디 사라세요? 천안 사는데. 천안 사는데 내 팬이 아니에요? 나가세요. 두 분아 한 입 먹을래? 계시 있어. 잠깐만, 잠깐만.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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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얼굴 나와도 괜찮나 지금? 아니,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. 내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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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누군데 니가. 내가 얼굴이 유튜브를 닫지해 놓고 모자라 볼 수 있어? 너! 아니, 마스크를 써서 나 못... 모자라 봤는데, 맞아? 그게 너야? 반갑다. 아, 너 천안 사 왔어? 아니, 잠깐만, 천안 사는데 저를 나가주세요. 나, 완전 오래된 팬이야. 마나마님 덕분에, 구파리카님 알게 된 거야. 근데 내 팬이 아니라고? 진짜 아니야? 내 팬이라 할거지. 네... 그럼 내 팬이라고 해. 완화한 일을 먼저 도와주셨어요. 아니 내 팬이라고 해. 아니 육회 먹기면서 거짓말 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야? 나를 그만 더 좋아해. 너 육회 먹지 마. 계산이요. 내 팬 분이 계산하고 갔어. 저 여자 앞에. 아까 그 여자 팬 분이. 이 형태까지 왔는데? 자 일로 와. 이보세요 투순이 씨. 천안에 사는 거 허락해 줄게요. 아니 여기 뭔데? 내가 내쫓으려고 하다가. 아 사이사 형 이거 죄송한데 더블 카메라 좀. 그래 그래. 여긴 내 카메라. 공포 카메라. 어 일단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. 트위치에 와나나 검색해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도네이션 같은 거 누르면은. 돈 복사복을 하는 게 있어요. 진짜 진짜 구락 아니에요 진짜. 치트키야 세상에 있었네? 아니 여기만 이거 저쪽이다. 여기만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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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하세요. 서로 인사할래? 아 뭐 해도 같은데?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. 졸음껌이라고. 어. 천안에 담배공원 소개시켜줄게. 그런 것도 있어? 여기가 이제 담배공원이라고 천안 일진 애들이 담배 피는 공원이에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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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 봐봐. 진짜 해? 홍파야 보이지 지금? 아니 형 나 여기 못가. 홍파야 봐봐 나 봐봐.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야. 야 담배 피지마. 야 피지마라. 피지마. 아씨.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. 가자 손에. 손에. 아 손에. 아. 아 열받게 더 넓게 와 학생들이야? 어. 미성년자들이시죠. 엄마. 아 나 진짜. 아잉. 일로와 저기 다이소 가자. 다이소 오케이. 자. 저희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오늘 계획 몇 개 있어요. 서로. 세비 써주기. 열만 데이트가 아니라. 아 형. 진짜 나 너무 창피한데 괜찮은 거야 이거? 아 당연하지 마. 아 저는 약간 좀 옆에 관종 하나 붙어 있어 줘야 너무 좋은데. 이거는 그냥 미친놈 옆에 있어가지고. 고통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다이소에 들고 가도 돼?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물어보고 오게 하자. 아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두 개를 들고 서 있자. 아 그래. 아 오케이. 다이소 이거. 어 혹시. 저 아세요? 성우 하신 분이에요? 아 네 안녕하세요. 정말 훌륭한 노래 음지 쳐. 유루이치 와따대 이스네. 이라차이마스에. 규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줬던 내 친구에게 펜지를 써줘야했지 우리 자기랑 데이트 잘하고 왔어 너무 너무 행복했지 서로 이제 편지를 쓰기로 했어 그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추억이 떠올라 너 못생겼어 내 취향 아니야 그러면 형 집에서 옷 좀 몇 개 가져가도 돼? 비싼 걸로? 차 안에 너를 줄 옷이 있다고 너에게 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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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옷이야 너가 원했던 콩코랑 400만원짜리 패딩 이거를 입고 가도록 해 6월인 거 알지 그리고 마빌리티 셔츠야 야방할 거라고 했는데 야방했는데 이거 하면 누가 봐서 스트리밍 하죠?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옷 내가 하나 더 준비한다고 했지 않아? 아 제대로 된 거? 이거는 이제 심성복추라고 이렇게 해서 옷 가져가면 될 거야 나 이거 맘 들어 형 고마워 응